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경찰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원주시의회 소속 모 의원을 입건하고 의원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원주경찰서는 해당 시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원주시가 진행한 사업에 업체 선정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관련 서류와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일 경찰이 원주시청 비서실과 총무과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상하수도사업소 발주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을 둘러싼 외압 의혹과 시장 업무 추진비 부적정 집행 의혹에 대해 경찰에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하며 법과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가 명명백하게 드러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주시 구성원으로서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5월 횡성의 한 마트에서 직원을 흉기로 27차례 찌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28살 신모 씨에게 징역 7년에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심 씨는 마트 계산원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걸로 착각해 보복을 위해 흉기를 들고 찾아가 해당 직원이 없자 다른 직원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과적 증상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0회 횡성한우축제가 개막해 오는 6일까지 닷새 동안 섬강 둔치 축제장에서 펼쳐집니다. 우아한 휴식을 주제로 2천석 규모의 한우 구이터가 섬강변에 운영돼 저렴한 가격의 고품질의 횡성한우를 맛볼 수 있습니다. 축제 20주년답게 장윤정, 박서진, 이찬원 등 국내 정상급 가수들의 공연이 닷새 내내 이어지고 개폐막식에서는 대규모 불꽃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 또 섬강 용바위에 자연과 조명이 어우러진 경관을 연출하는 야간 관광 콘텐츠도 처음 선보입니다. 원주 지역 청년 구직자와 우수 기업을 이어주는 하반기 청년 구인 구직 행사가 원주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사마제약과, 네오바이오텍 등 24개 기업이 참여해 130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한국관광공사 등 혁신도시 4개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가 직접 채용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또 청년 구직자에게 취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AI 모의 면접과 퍼스널 컬러, 취업 타로 등의 부대 행사가 열렸습니다. 상반기 청년 구인 구직 행사에는 25개 기업이 참여해 20명을 채용했습니다. 한국 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잇따라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10대 소방관이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소방특성화고 졸업자도 경력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고, 최저응시 연령도 18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만 18세인 조재우 군과 만 19세 최준혁 군이 2024년 소방청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습니다. 지난 2020년 개교에 올해 두 번째 졸업생을 배출한 한국소방마이스터고는 93%에 달하는 학생이 소방설비산업기사를 취득하는 등 소방인재양성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원주경찰이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 다른 지역 성공 사례 벤치마킹에 나섰습니다. 원주시청 공무원과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충남 아산시 온천동 장미마을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선미촌을 직접 방문해 변화 과정을 듣고 성매매 집결지 폐쇄의 필요성과 원주시 적용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충남 아산 장미마을과 전북 전주 선미촌 모두 도시재생과 문화재생을 통해 성매매 업소에 자진 폐쇄를 유도한 사례이며 기간은 5년에서 7년가량이 걸렸습니다. 현재 원주에는 옛 원주역 인근 학성동에 성매매 집결지 희메촌이 남아있고 30여 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미리내 광장 공연장 1원에서 제1회 혁신 맥주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원주시와 원주 혁신도시 상인회 공공기관들이 협력해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축제는 오늘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되고 먹거리 부스, 홍보 부스 등이 운영됩니다. 지역 예술단체, 공공기관 동아리의 다양한 공연과 노래자랑, 릴레이 버스킹 등도 펼쳐집니다. 원주시는 지난 5월 혁신도시 상생마켓을 여는 등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들의 문화 갈증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이달 한 달 동안 정당 현수막을 집중 점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철거할 계획입니다. 정당 현수막의 경우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주요 사거리와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설치할 수 없고 개시기간은 15일입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옥외 광고물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이 너무 많다며 18개 시군과 합동 점검을 통해 부적절한 정당 현수막을 걷어내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